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아 미국과 이란 충돌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유가 등 실물 경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이란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과 유가, 수출 등에 미칠 영향과 함께 교민과 근로자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 조치를 보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3%에 불과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분도 3%선인 만큼 실물 경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이 대표에 전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주 해협에서 피격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원유 70%가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만큼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지 교민과 근로자 안전에 관해서는 아직 피해가 없는 만큼 철수까지 고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주 해협 경계와 관련해 미국이 최근까지 요청해온 파병에 대해 김상조 실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파병을 두고 미국과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